방송 터진지도 모르고 혼자 설명하고 있었어. 미안해. 나 방송이 터진지도 몰랐어. 나 미쳤어. 방송이 터진지도 몰랐어. 쏘리, 쏘리, 쏘리. 잘 잊고 있죠? 어, 나 몰랐어. 방송 터진지도. 찜이 이렇게 됐으면 끝. 끝났어요. 꿀 먹음은 단호박. 단호박 이것도 하나 했을까? 단호박. 박찜. 단호박. 단호박. 세 가지를 한 번에. 아니야, 전화는 안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완성됐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하려면 뭐? 우리의 사랑,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음식의 마무리는 뭐다? 깨다. 여기 조금 더 맛있어 보이려면은. 하얀깨 말고 시큼한, 시큼한 깨를 뿌려줘야 돼요. 시큼한 깨. 하얀깨 말고, 시큼한 깨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박찜 완성. 시나몬. 우리 흔히 먹는 그거예요. 그. 흔히 먹는 거. 흔히 먹는 거. 흔히 먹는. 흔히 먹는 거. 어. 이쪽에.